두 번째 문제입니다. 97페이지. 다음은 영내가치 포함비율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 맞는 것을 고르래요. 1번. FTA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기준 규정 방식은 RBC하고 MC법이 있으며 MC법의 계산 방식은 공제법, 직자법, 순환과법으로 나뉜다고 되어 있는데 잘못됐죠? 1번은 당연하게 맨 마지막 후문의 문구가 RBC는 이라고 시작하면 맞는 문장인데 MC로 지금 언급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RBC가 공제법, 직자법, 순환과법으로 되어 있죠. 두 번째, 그리고 한아세안 FTA는 국가별로 하나의 산출 공식만을 선택하도록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우리나라는 계속 공제법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틀렸어요. 직자법하고 공제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협정이 한아세안 FTA입니다. 3번. EU 터키 캐나다와의 FTA는 MC법을 사용하며 한 캐나다 FTA는 자동차 제품에 한하여 직자법 또는 순환과법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밑줄 치실 거는 한 캐나다는 직자법하고 순환과법이 가능하다. 자동차 부품에 한해서 가능하다라고 꼭 메모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 4번. 싱가포르, 인도, 중국과의 FTA는 직접법만을 활용한다. 이거는 공제법만을 활용한다고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런 건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중국, 인도, 싱가포르는 공제법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셔서 3번 문제입니다. 98페이지 우리나라에서 노트북 HS코너는 8471-30이 돼요. 생산하여 콜롬비아로 수출할 때 노트북 1대당 가격 구성표 수월의 명세자죠.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한 콜롬비아 FTA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나와 있는데 다음과 코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라 되어 있으니까 이건 선택 기준이죠. 1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제로로부터 생산된 것 이거는 당연하게 4단지 사용 변경 기준이니까 CTH로 표시하면 되고요. 두 번째. 직접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영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니까 또는 선택 기준이니까 BU 30 OR BD 45 이렇게 하면 아 죄송해요. 40이네요. 이렇게 하면은 PSR은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OM을 기준으로 문항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세 번 변경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 비율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직접 재료비를 봤더니 RAM, HDD, 디스플레이, 기타 부품이 들어가 있는데 모두 다 HS 코드가 8471.70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HS 코드가 제품의 사자리랑 같잖아요. 같고 그 중에서 당연하게 원산지 제로는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으니까 비원산지 제로만 판단해 보면은 결국은 지금 봤더니 RAM하고 HDD가 8471.70이면서도 비원산지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때문에 세 번 변경 기준으로 충족을 못합니다. 라는 거죠. 이유는 RAM, HDD 비원산지 제로 때문이다. 비원산지 제로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가가치 비율을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맞는 문장이죠. 세 번은 충족을 못합니다. 두 번 노트북에 대하여 한 콜롬비아 FT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문장이려면 우선 CTH는 충족을 못했으니까 비율 30이나 BD 40% 둘 중에 하나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 기준을 계산하면 우선 본선인도 가격 FOB 가격은 300이에요. 판가는 300 300이고 직접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영내산 원지로 B만 계산하면 됩니다. 분자에 그랬더니 한국산 두 개인 디스플레이랑 기타 부품을 했더니 75원이네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이거를 계산하면 몇 프로냐? 결국은 약 25%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하게 직자법 같은 경우에는 충족이다? 아니다? 충족? 아니다. 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답은 우선은 3번이 되겠네요. 한 콜롬비아 FT의 직자법 적용 시 영내부가 가치는 32%가 아니라 25%가 나와야겠죠. 자, 그리고 공제법을 계산하면 비원산지 재료비니까 두 개 램하고 HDD 그러면 85원 더기 60원 하면 145원입니다. 그러면 분자가 어쨌든 150원을 초과하니까 300분의 155원이 되니까 요건 당연히 50% 이상이 나오죠. 그죠? 나오기 때문에 지금 PSR은 공제법으로 BD 40% 이상을 요구했으니까 50 한 1%가 나오니까 공제법은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노트북에 대하여 한 콜롬비아 FT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수가 있겠죠. 부가가치 기준 중에서도 공제법을 적용하면 되고 4번 문항도 맞습니다. FT의 공제법 적용 시 영내 부가가치 비율은 51%이다. 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 라고 고르시면 되는 문제고요. 4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내역에서 한 미국 FTA에 따라 영내 부가가치 비율을 산정을 위한 조정가치의 산출 내역으로 맞는 것은? 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모두 조정가치는 FOB를 기준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봤더니 지금 우선은 총 수출 가격은 DDP 금액으로 25만불이래요. 25만불인데 그러면 이거를 FOB로 환산을 해야겠죠. 환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DDP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수입국 내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내 운송료 운임 관세 그 다음에 통관수수료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국제 운임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전부 제거해야지만 FOB 가격이 나옵니다. FOB 가격은 일반적인 판가 플러스 수출국 내 운임만을 더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공장도 가격에서 계산해보면 운송비 세부 내역을 봤더니 수출국 내 운임 3천 달러는 당연하게 FOB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금액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공지하면 안 될 것 같고 DDP에서 수출국 내 수출 관련 부대 비용 또한 당연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하고 국제해상 운임 및 보험료 이거는 당연하게 FOB에서 벗어난 금액이죠. 여기에 국제 운임을 더하면 이거는 CIF가 됩니다. 그죠? 보통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해상 운임 및 보험료 제외해야 되고 수입국 내 운임도 당연하게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입국 내 수입관련 부대 비용 및 제세도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제해산부터 하면 2만 달러 1,500달러 2만 2천 달러를 제외하면 되겠네요. 그거를 계산해보면 정답은 1번입니다. DDP에서 결국은 FOB로 환산할 줄 아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00달러 1,500달러 1,500달러